그거 아니 얜 영속이야 세금은 영속이란다 거의 NTR 매드무비급인데 이거 무한포염 키메라가 맞니 일단 해보자 세트가 뭘까 어 잠깐만 친구야 정신 좀 아니 아니 왜 왜 왜 키메라 두고 왜 갑자기 그거를 잠깐만 왜 어째서 왜 아 몰라 아 몰라 지락을 하지 뭐 도망을 꺼내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저쪽 공격력이 높아 보여 메인툰 바로 내 상 이쪽으로 와주세요 이것도 묘지 소환 취급하지 않을까 아 이젠 무한포염 끼네 그거 아니 이거 니 턴에서 쓸 수 있어 이거 니 턴에서 쓸 수 있어 미니폼 지금이다 자세가 뿔 이왕을 바꾸리라 예 마르네스 묘지 소환 어쨌든 묘지 소환이잖아 그죠? 내 묘지에서 소환한 것도 내 묘지에서 소환이란거에요 어쨌든 묘지에서 소환함 아무튼 아무튼 소환한거 라이즈하트 로가값이 거기서 거기 있는데 근데 차다리 얘 막는게 맞췄 것 같기도 하고 4-4? 누구래요? 아아아아 아아아아 베제라를 희전했습니다 하하핳 하핳 하핳 상대가 베제라를 희전했습니다 기다려야지 뭐 어쩔 수 있나 진짜 링크 없는거 너무 서럽다 물론 내가 그렇게 찾긴 했지 어 섰어 음 어 어 너 알지 너 아제우스 한번밖에 안된다? 바로야 제목가 있고 하핳 하핳 아제우스다 아아 아 뭘 봐요 아제우스에요 딱인 추방 이거대 그거를 그거를 물을 안내리면 아 모르.. 모르겠다 아 모를 수도 있겠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우스 형 이리와요 마스카 리그 팜파야스 보아에 알베르 상대 저거 하핳 이야 이수마스 좀 빌려줘 하하하하 이수마스 좀 빌려줘 이수마스 좀 빌려줘 예 아아아아 갈 하핳 갈 하핳 하핳 그거 아니 얜 용속이야 하핳 하핳 세금은 용속이란다 거의 NTR 매드무비급인데 이거 하핳 이거 무슨 NTR 매드무비야 이씨 난 되는데 넌 안돼 하핳 하핳 잘가 이수마스 내가 선공이 내가 선이라 어쩔 수 없네 내가 선이라서 어쩔 수가 없네 와 왕 보영 3 그 샹버릴라 빨리 꺼내봐 여유로워 괜찮아 상대가 떠났습니다 상대가 나갔습니다 내가 봐도 참 웃기게 돌아갔어요 하하하